엄청 많이 샀어. 맛있겠다. 반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쳤다.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지. 맥주. 은혜를 베풀지. 다행이다. 진짜 단비같은 맥주가 내려왔네요. 센스 있어, 없어. 센스 있어, 없어. 아, 저 샘플이네. 아니야, 샘플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면세점 가면 작은 사이즈로 팔거든요. 샘플이에요. 빨대로 그냥. 아, 천국이지. 뭐야, 저 맥주 같은데. 맥주 넘어갔는데? 진짜 시원하겠다. 아니, 맥주를 얼음잘에다 마신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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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눈물 날 것 같아. 저게 물이라도 좀 매기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대가리 일단 떼고. 떼고. 이게 대가리를 튀겨 마시는데. 머리 버리면 안 돼. 어, 이거 대가리 튀겨야 되는데. 가져와서 튀겨달라고 할까? 어, 근데 육즙이 장난 아니야. 튀기면 안 되나? 아니. 왜? 왜? 고양이가 탓하던 부분인가요? 아, 너무 맛있지. 네, 맛있지. 크라이 아니야. 물 다 클레이. 그거 진짜, 진짜 맛있어, 물. 아이고. 아이고. 배가 너무 이쁘다. 맛있겠다. 맛있다. 빨리 가자고. 맛있어. 그렇지? 그거 맛있지, 지혜야. 정말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 이렇게 다낭해서 우리 오늘 진짜 극기 훈련했죠? 극기 훈련이라니. 아니, 극기 훈련이라니. 내가 힘들게 딴 건데 극기 훈련이라니. 극기 훈련이라니. 솔직히 난 여행 이런 여행이 최악이었어. 최악이라니. 너무 재밌었다. 하지마. 아니, 여행을 도착할 때는 보통 있잖아. 체크인 해야지. 체크인하고 수염 한번 하고. 그냥 저녁 먹고. 그렇지? 수염 한번 하고. 그냥 저녁 먹고. 그렇지? 검은 손에 뭐야? 왜? 검은 손에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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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왜요? 야, 휴지웅아! 야, 휴지웅아! 아, 벌레 좀 까지! 아, 벌레인 줄 알았어. 모닝글로리 그 풀 붙은 거야? 한은주 씨, 모닝글로리 저렇게 무서워하시면서 무슨 쓰리 몰이인 줄 모리를 지켰어요. 지렁인 줄 알고. 아, 지렁인 줄 알고. 몰랐어요, 붙어있는데. 왜 이렇게 반. 벌레 무서워해가지고. 크게 놀라시네. 지훈이 바로 도망갔어. 여기 사람들 다 쫓아갔어, 지금. 다 보고 있어. 모닝글로리였어. 아, 깜짝이야. 지렁인 줄 알았어. 야, 호랑이도 너 뒤로 찝고 도망가. 아버님이 강하게 지키신 거고. 야, 고마워. 아, 지렁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아몾아. 해가 기였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